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문재인은 현재 정부 여당을 향해서 왜 그렇게 갈라치기라고 대결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재인 당신이 할 말인가 라는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하고 몇몇 의원들이 문재인을 찾았는데 문재인은 그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요즘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총선을 통해서 얻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안타깝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정부 여당이 그럴수록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대선 때 정책과 인물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0.7포인트 차로 아쉬운 석패를 교훈을 삼아서 확장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지난 총선에서 불경 지역의 득표율 상승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니까 성의를 갖고 노력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내로남불에다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현 정권을 향해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현 정권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이고 갈라치기 정치하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본인이며 사실 지금 민주당의 개딜들이 저지경까지 된 것은 문재인의 책임도 상당하죠.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층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본인의 지지층들이 패약질을 할 때 문자 폭탄을 날릴 때 그거는 정치 태로가 아니라 양념이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지지층들에게 그런 식으로 잡혀지기 공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내가지고 지금의 극단적인 팬덤 정치에 판을 깔은 것이 바로 문재인이며 그 외에도 집권을 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상대 진영을 전부 다 악마화해서 갈라치기라고 정치 보복을 했던 것이 문재인 본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갈라치기를 지적을 하고 대결적으로 간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향해서 지난 총선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문재인 본인이 본인에게 해야 될 말로써 문재인 본인이야말로 정치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만큼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불신임을 드러냈는데 그렇다면 좀 반성을 하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아직도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틈만 나면 저렇게 메시지를 내고 떠들어대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전부 다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민생을 외만으로 하고 대결적인 국회로 가고 있으며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 있으면서 지금의 정치 상황을 현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거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조금이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을 하고 있다면 박찬대에게 지금 국회가 너무 대결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면 민주당에게도 좋지가 않고 오히려 차기 지방선거라든가 대선 때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지가 않을 것이니 국회에서 이런 식의 투쟁보다는 민생을 조금 더 챙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인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현 정권을 향해서 왜 이렇게 갈라치게 하냐 대결적으로 가냐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모른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모르는 채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무책임한 정치인이라는 비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은 지난 총선 때 자기가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가지고 부울경 지역의 선거를 다 말아먹은 것에 대해서 물타게 하는 발언도 쏟아냈고 지난 총선에서 부울경 지역의 득표율이 상승이 컸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이 저렇게 설치지 않았어도 부울경 지역에서 의석수를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부울경 지역을 말아먹은 것은 문재인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시각인데 문재인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인도 민망했는지 굳이 저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게 참으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 때 문재인이 선거지원 유세를 나간 것은 전부 다 패배했죠. 아무튼 오늘 박찬대가 문재인을 찾아간 것은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너무 이재명 쪽으로 표가 완전히 90% 이상 몰표가 쏠리니까 당내에서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지난 총선 때 아무리 친명 진영에 모가지를 땄다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민주당 내에서 상당 부분 친명이라든가 86운동권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전당대회 때문에 당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또 문재인을 찾아가가지고 얼굴도장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그 속내가 빤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찬대하고 문재인이 만난 사진을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얼굴에다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얼굴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쌍꺼풀 수술 같은 걸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쳐져가지고 눈을 찌르니까 안검하수인가 그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거 하니까 왜 이렇게 노무현이 옛날에 했던 거하고 비슷해 보이죠? 아무튼 문재인도 오늘 민주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저런 얘기를 태어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지금 상당히 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검찰 조직이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저물어감에 따라가지고 수사하는 검사들의 물갈이가 상당수가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옷 사치 논란이라든가 타지마을 방문 논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관련자들이 최근에 전부 다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각에서는 마지막으로 김정숙 소환조사만 남았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며 문재인 본인 역시도 탈원전을 비롯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주변 인물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젠가는 칼끝이 한번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다에 역시도 청와대 직원들하고 동거래를 한 것이라든가 태국으로 이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동원이 된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수상적인 정황들이 전부 다 포착이 되어가지고 이 역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속이 편치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씩 현 정권도 저렇게 저격을 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도 끝나가니까 이제는 문재인 집안에 대한 수사도 성과라든가 결론을 좀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이제는 진짜 문재인을 좀 잊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